제주도 채집을 가기 위해서 김포공항 가려고 지금 나왔어요 지금 시각은 4시 40분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 무서워요 자 여러분 다녀오겠습니다 짧은 비행기야 짧은 비행기 귀여울꺼야 이게 접가항공이라 와 여기 바람 진짜 많이 분다 갑시다 고고 나무들이 반들반들 하네 무슨 나머지 이게 궁금하다 아 힘들어 그 뭐지 곡괭이와 노인 같아요 그림자로 보여요 네 오 여기서도 나왔어 에거스 에거스 어디다 두지 나 손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선 여기다 올려놔야지 파란투라드 있네 파란투라드 있다고요 골댔니 아저씨 와 근데 진짜 에거스는 확실하게 손채집이 되네요 이게 부숙이 많이 돼서 신기하다 신기하다 한 마리밖에 안나와 너도 몸이 둥글게 말려있네 아 나 이렇게 시누미 나오냐 아 나 이렇게 심하게 나오냐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시컨대 저희 공 여기 로드뷰 깨속드려 뭐 아세요 아니 왕사도 민우가 한 제가 알기로는 채 집 갈 때마다 잡았어요 로드 뷰를 봐서 최지본이 100% 노력이예요 시간 투자 와 근데 이거 비주얼이 이 나무 진짜 대박인데? 그래도 우선 소수라도 잡았으니까 소수는 한 150만이 잡아야겠죠 여기 있습니다 일로 왔어요 한 마리가 난 거 아니겠죠? 남 것 하나가 다 나왔으면 와.. 실패랑은 없다 기분 좋다 비행기까지 타고 왔는데 일본 시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어.. 정연아 어 얘는 따로 튕길까요? 여기 한 마리 또 나왔어 근데 여기다 올려줘 우와 여기도 있다 여기서는 좀 이제 성충에 성충 역시 하단부에 있네요 어 애사선볼리나 수컷이에요? 아니요 애거스에요 그냥 섞어 놓을게요 성충 아 빼놀까요? 족제비도 얼어서 죽어있어요 어떡하냐 너무 불쌍하네요 팽나무.. 팽나무 맞는 거 같.. 이거 팽나무.. 팽나무요 받아주세요 팽나무 같지 않아요 이거? 안 돼 어 왜 왜 왜 왜 어어어 시큰드릭 이거 시큰.. 시큰 아니야 bang 시큰, 시큰 아니에요? 한번 제 아는 동생한테 보내볼까요? 피길러스인가? 물어봐야지 가재에 살겠다 진짜 나무가 안보여 잠시 쉬기 위해서 누웠습니다 그냥 여기 소나무 밭이고 그냥 소나무 밭에 누웠어요 바닥도 깨끗해요 이쁘죠 여러분 꿀맛같은 휴식 이게 맛조킹? 이거 뭐야? 프라이드? 같이 찍어 이쁘겠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두번째 아침이고 채집을 가야죠 아 춥다 아 근데 여기 숙소 되게 이쁘네요 저기 섬도 있고 저기 섬에 소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거지? 셀 수 있을 정도로 있네요 쇠소리도 나오고 되게 좋습니다 아 얘네 왜 다 쳐다보고 있는거지? 저기 뒤에 있는 애들도 다 쳐다보고 있어 안녕 안녕 손이 떨리죠? 귀엽다 근데 너 어떻게 어떻게 넘어가냐 얘 밑으로 못 내려갔죠 지금 소를 피해서 굴다리로 숨어왔습니다 굴다리로 숨어왔습니다 굴다리로 숨어왔습니다 지금 소들이 지금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데 어우 어떻게 해 저거 쟤네가 쟤네가 돌았어 아아 터졌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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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아아 아아 오아 오아 여기 돌이 진짜 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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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 여기 올라가고 싶어 어? 너무 위험한가? 넘어지면 죽을걸요? 깨져서 맹구로브 지금 나무 뿌리들이 다 보일정도에요 으악 양쪽 양쪽 내 서정아 길이 확 다르다 약간 정글같다 진짜 여기서보면 우와 여기 보여 여기 동굴이 있어 어? 동굴이 있어 어 제가 이리와서 좀 길이 없어 우와 우와 진짜 동굴이네 와 대박 와 대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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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